네, 안녕하세요. 사람사랑유학원 대표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오랜 인연으로 저랑 같이 오랜 시간을 보냈던 저희 찬세현 학생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GCS, L레벨, 그리고 킹스 칼러지, 그리고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히어, 그리고 약사 시험까지 이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찬세현 학생이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학생체험기 세미나 스피커로 참여하게 된 찬세현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영국 소재 고등학교에서 영국 고등과정인 A레벨을 졸업한 후에 킹스 칼리지 런던에 마스터 파머시 입학을 했고요. 4년 과정 이수 후에 23년도에 졸업, 23년 7월부터 24년 7월까지 1년 동안 인턴십 과정인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을 끝내고 몇 주 전에 영국 약사고시를 통과하게 되어 신입 약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할 토픽들은 크게 네 가지로 오스키, 오리오,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약사, 면허 시험입니다. 첫 번째로 오스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모듈 시험과 별개로 오스키와 계산 시험은 1학년부터 4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매년 치르게 되는데요. 한국 학생들은 보통 계산 시험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오스키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롤플레이를 통해서 말하는 시험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매년 스테이션이 다르게 이루어지는데요. 주요한 네 개 스테이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Prescription, Legal & Clinical Checking이라고 해서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영국 처방전인데요. 처방전인데요. 처방전을 보고 legally, clinically 맞는지 체킹을 해서 고쳐야 할 점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스테이션이고요. Responding to Symptoms라고 해서 롤플레이를 하는데 환자가 약국에 들어와서 아픈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그런 롤플레이를 한 다음에 알맞은 약을 권하는 스테이션이고 이게 꽤나 중요한 스테이션입니다. 그리고 Patient Education은 환자의 처방된 약 이것도 롤플레이인데요.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와서 약사한테 설명을 부탁하는 그런 스테이션입니다. 이것도 Responding to Symptoms와 마찬가지로 꽤나 중요한 스테이션입니다. 그리고 Label Dispensing도 매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약국에 가면 항상 하게 되는데 맞는 약에 알맞은 용법 용량을 쓰고 프린트를 해서 알맞은 박스에 알맞은 위치가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부착하는 것까지가 다 스테이션인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다 준비를 해주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항상 이렇게 롤플레이를 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좀 있는데 OSCE는 매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벨에 따라서 1학년, 2학년, 3학년에 따라서 레벨이 좀 소위 말해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OSCE를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지 1학년 때 좀 연습을 한 후에 2학년 때부터 이런 것부터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좀 더 어려운 스테이션들이 이렇게 더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통과를 한 번에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3번까지 기회가 있었는데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어려움이 많지만 영국 학생들도 제시를 꽤나 많이 보는 시험이고요. 하지만 보통은 다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다 통과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강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ORIOL EXAM ORIOL EXAM은 뭐냐면 먼저 STRUCTUR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 STRUCTURE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는 계산시험 그리고 SITUATIONAL JUDGMENTAL TEST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임상 케이스 예를 들어 약국이나 병원에서 우리가 약사로 일한다고 할 때 환자가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제일 알맞을지 5 옵션이 있으면 그거를 1등, 2등, 3등, 4등, 5등 제일 알맞은 순서대로 배치를 하는 그런 시험이고요. 그리고 왜 이걸 하게 되는지 이거는 제가 작년에 했던 그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이었잖아요. 그거를 이 성적을 통해서 어디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는지 결정이 하게 되는데 언제 치러지게 되냐면 4학년 학기 시작하는 9월에서 10월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여름방학 동안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이게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 있는 약대 학생들이 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성적이 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어디에 가고 싶은지 1등부터 몇 등까지 예를 들어서 이 대학병원이 제일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프리퍼런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 점수가 높을수록 시험을 치고 나서 전국에 있는 약대생들부터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가 다 매겨지거든요. 근데 등수가 높을수록 자기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일하고 싶은 곳이 따로 정해져 있다거나 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유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떨어지거나 그래서 약사가 못 되거나 인턴십 못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나요? 저는 한 명밖에 못 봤는데요. 주변에서는 저희 학교는 아니었긴 한데 오늘 오리얼 엑셈에서 떨어진 분도 한 번 봤는데 그분도 근데 떨어지고 나서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게 약국이나 이런 거는 오리얼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냥 약국에 1대1로 컨택을 해서 난 트레이닝 이와의 일을 하고 싶다 하면 면접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대신 좀 더 면접을 해야 된다든지 약간 귀찮은 일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약국에서 일하고 싶은 거라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즉 오리얼은 의사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데 이건 영국, 웨일즈 이런 데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데를 성적의 순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일했던 사운데이션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스플릿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6개월 동안 1차 병원에서 일하고 6개월은 약국에서 일하는 그런 스플릿 플레이스먼트에서 일을 했는데요. 일단 GP에서는 케이스베이스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약사들하고 디스커스를 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요. 메디케이션 리뷰라고 해서 환자들이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약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사이드 팩트는 없는지 증상을 겪고 있지 않는지 약을 통해서 그런 거 조사하고 환자들하고 컨설테이션하고 그런 것도 했었고 Antibiotics Audit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항생제를 처방을 하잖아요. 근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알맞게 처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것도 제가 했었고 BLD Evidence Researching이라고 해서 이것도 컨설테이션을 해서 이 약을 처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에비던스를 제가 리서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파마시스트한테 이 약은 처방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파마시스트가 나도 그거에 동의한다 해가지고 처방을 해준다든지 그런 일을 했었고요. 약국에서는 환자들 상담도 했었고 디스펜싱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에 새로 영국에 들어온 시스템으로 Pharmacy Firs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는 병원에 가야지만 약을 예를 들어 항생제 같은 걸 처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목 아픈 거나 그런 간단한 병들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맞는 증상이 있으면 약국에서도 항생제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영국이 이번에 처음에 도입을 해서 약국의 역할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약사분이 허락을 하는 하에 안에서 트레이닝 파마시스트들도 이런 상담을 많이 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 피임약 상담은 영국은 사후 피임약 상담을 통해서 무료로 사후 피임약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약국의 역할이 크거든요. 영국에서는 상담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파마시 퍼스트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혹시 영국 정부에서 아프면 병원은 바로 예약도 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약국을 먼저 들려가라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GP 1차 병원이 예약을 잡기도 정말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GP가 갖는 부담이 되게 크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환자들이 다 GP로 몰려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간단한 소월조시나 이런 간단한 병들은 파우시 퍼스트에서 할 수 있는 병들 리스트가 있는데 그 병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사들과 상담을 통해서 항생제나 다른 약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 지역에서 선택해서 하셨어요? 지역이요? 네. 트레이닝할 때 런던에서 하셨어요? 아, 네네. 저는 런던에서 대학교도 런던에서 다녔지만 계속 런던에 살고 싶어서 모든 프리펜싱 할 때 시험을 보고 나서 다 런던에만 넣었고요. 그래서 런던에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요? 혹시 학생으로서 계속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일을 해야지 물론 트레이닝이긴 하긴 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어요? 네. 저는 일단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일단 일을 처음 이런 약사 관련 일을 그 전에 아예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약국에서 알바라든가 그런 일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래서 매우 긴장이 많이 되었고 초반에 약국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초반에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한 한두 달 되니까 적응도 많이 되고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학교 다니면서 예를 들면 킹스 칼리지를 다녔잖아요. 그때 동아리 활동을 해봤다든지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적응을 좀 수업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면서 좀 적응이 됐을 텐데 약간 그런 부분들은 하셨어요? 아 동아리를? 네. 파묻시 동아리도 있고요. 뭐 이것저것 운동 동아리도 많고 한데 1학년 때는 꽤 여기저기 다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허벅이 좀 바빠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동아리를 가입하는 건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아무래도 영국 대학교는 학과끼리 좀 뭉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동아리 친구들하고 좀 노는 경우가 많은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서 동아리에서 가입해서 친구들 많이 사귀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그 뭐지? 그럼 뭐라고 물어보려고 그랬었지? 일단은 1년이 있으면서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1년 정도 있으면 약사로서 일하는데 문제없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일에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은 이제 나는 쉽지 환자들 상담하는 게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좀 제가 막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그거를 약간 외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딱히 막 좀 자연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은 안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약국이나 GP를 다니면서 환자들을 제가 직접 대면하고 상담하고 그럴 일이 많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1년 일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은 좀 안심을 좀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학생으로서 있을 때하고 또 실제로 직장 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한국말을 쓰는 익숙한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서 직접 손님을 상대하는 첫 번째 회연대 전학생이 좀 좋은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얘기 때문에 많이 좀 익숙해져 있을 수 있었겠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겠다 대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명찰하고 신용카드 이런 것도 주나요? NHS 뭐 이런 거 여긴 한데 아 네 이거 뒤에 있는 컴퓨터는 제가 일할 때 회사에서 줬던 컴퓨터랑 컴퓨터 반납하기 전에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앞에는 회사 들어갈 때 찍는 그 GP 들어갈 때 찍는 카드랑 뒤에 있는 건 NHS 카드라고 해서 환자들 정보 액세스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카드를 컴퓨터에 넣어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찍었고 그랬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일했던 GP 사진입니다. 아 그래요? GP 사진이 우리가 예상했던 약이 막 걸려져 있고 이런 사진은 아니네요? 제가 제가 약국이나 병원 같아 보이는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사진을 안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냥 입구 환자들 기다리는 상담실 그런데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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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시험이네요. 언제 시험을 보셨어요? 약사 시험은? 2024년 6월 25일에 봤습니다. 혹시 어디서 가서 본 거예요? 장소? 이게 테스트 센터가 대개 여러 군데 있는데요. 집 주변에 있는 거를 거기서 골라주기는 하는데 좀 더 다른 데로 바꾸고 싶다 하면 그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바꿀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보고 내가 이 테스트 센터에서 하고 싶다 하면 그 테스트 센터로 바꿀 수 있고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크다 보니까 되게 한 여러 군데였던 거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여덟 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다른 좀 작은 지역들은 두 개에서 한 개였던 걸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달 시험은 6월 25일에 봤고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 한 한 달 정도 뒤에 시험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시험은 두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칼큘레이션 익셈 40문제고 두 시간 안에 풀어야 하고요. 다양한 임상 관련 케이스를 통해서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이 약을 얼마 얼마 만큼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주고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고요. 그리고 클리니컬 익셈은 120문제 2시간 30분 안에 풀어야 하고 하이, 미디움, 로우, 웨이팅, 클리니컬 토픽 토픽이 되게 많은데 하이, 웨이팅일수록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리고 미디움일수록 좀 더 적고 로우일수록 더 적은 그런 식인데 있는 토픽들 예를 들자면 카디베스킬러 아니면 리스퍼트리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그런 식으로 토픽들이 나눠져 있고요. 다양한 임상관련 문제들을 출제하게 됩니다.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좀 나뉘는 거예요? 아니요. 문제 난이도에 따라 점수는 다른 게 없고 다 1점, 1점 그리고 틀린 그러니까 뭐야 틀렸다고 해서 네그티브 마킹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대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다 주관식으로 좀 나오나요? 클리니컬 익셈이랑 클리니컬 익셈은 모두 다 객관식이고요. 칼클레이션 익셈은 주관식입니다. 그래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어렵다 팁을 줄 수 있는 거라든지 칼클레이션 익셈은 칼클레이션 익셈은 대학교에서 한 유형이랑 유형은 비슷한데 살짝 난이도가 좀 더 높다고 저는 느꼈고요. 네. 근데 뭐 파스페이퍼를 많이 액세서를 할 수 있게 돼요. 이때 학년에 가게 되면 학생들 사이에 그런 링크가 되게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링크에서 통해서 파스페이퍼 엄청 많이 풀고 그러다 보면은 뭐 한국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클리니컬 익셈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클리니컬 익셈은 이것도 따로 노트를 만들고 하면서 저는 노트를 제가 만들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좀 노트를 만들면서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하는 편이라 그리고 저는 프로파메이스라고 해서 이거는 다른 약간 트레이닝 컴퍼니 같은 데에서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어요. 프로파메이스도 있고 버터컵이라는 데도 있고 그런 데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업도 해주고 거기에서 가이드나 이런 자료들도 많이 주게 돼가지고 그런 자료들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파스페이퍼를 또 많이 풀어야 합니다. 저는 답은 파스페이퍼를 많이 푸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매 파스페이퍼마다 풀고 나서 틀린 문제를 다 오답노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긴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노트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답노트만 봤거든요. 그렇죠. 혹시 이 시험 준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드나요? 예를 들면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은 없고요. 저는 시험 준비를 언제부터 했냐면 7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트레이닝을 트레이닝 이어가 한 12월 때까지는 그냥 거의 아무것도 안 했고요. 한 1월부터 서서히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토픽들마다. 그러면서 문제 풀이는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 정도면 그렇게 빠른 것도 전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느리게 준비한 것도 아니어서 저는 3월이나 4월 때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고 생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제가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할 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는 스플릿 페이스먼트 했지만 약국에서 하는 친구들도 12월 내내 약국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플레이스먼트마다 장단점이 다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다른 친구들도 많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상에 직접 있는 거다 보니까 시험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주 동안 대학병원에서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거기에서 되게 토픽을 약간 리마인드 하는 그런 약사분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에 대해서 약을 바꿀 게 있냐 이런 타스크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하고 저한테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사를 해주실 때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있더라도 설명을 되게 잘 해주시고 아무래도 약국이나 병원은 좀 나온 것 같아요. 병원은 좀 시간이 많아서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약국은 아무래도 되게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약사님이 저만 붙잡고 설명해 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클리니컬 토픽에 대한 도움은 그렇게 많이 못 받아요. 솔직히 말해 제가 생각하기에 약국에 있는 주변에 떨어진 친구들도 거의 다 약국에서 일한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얼 시험이 중요한 게 여기서도 오리얼 시험에 점수가 높을수록 병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오리얼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대학병원에 지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면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 학교를 선택을 할 때 그 학교에서 입학 시험 결과라든지 점수가 좋은 것은 우리 학교에서 잘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약사 시험을 킹스 칼리지 이런 데서 도와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미리 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닐 때? 사실 이 클래니컬 토픽들을 학교에서 내내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거는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시험에 나올 거야 라고 하진 않아도 항상 모듈 공부를 하면서 자동으로 시험 공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이어 할 때 시험 보기 몇 달 전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해줘요 시험을 도와주는 킹스 학생들 대상으로 시험 준비하는 거를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그거가 꽤나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학교 도움을 받았습니다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하면서 학교에서 연락이 따로 오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 수업을 받았는데 그렇게 길게 하는 건 아니었고요 한 달 과정으로 해가지고 첫 주에는 칼큘레이션 이랑 이 토픽들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다른 토픽 커버하고 그 다음 주에는 머킥쌤 예상시험 같은 거 같이 풀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네 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시험 직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다들 그 학교 이메일이 사라져서 자기 이메일로 연락이 와요 학교에서 여기로 조인하라고 혹시 킹스 칼레지는 항상 시험 결과가 좋긴 한데 친구분들은 많이 붙었어요? 아 제가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영국 친구들은 다 붙었고요 근데 거의 다 붙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클리미컬에서 떨어진 친구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외국 친구들 중에 칼큘레이션에서 몇 점 차이로 미끄러졌거나 그런 친구들은 또 몇 명 봤던 것 같긴 합니다 혹시 떨어지면 언제 다시 재시험을 볼 수 있어요? 내년 6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요 시험이 11월에 하나 더 있어서 11월에 3개월 동안 준비하고 11월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시험은 6월일 거예요 근데 시험 기회가 3번이라서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못 붙게 되면 아마 기회가 이제부터는 아예 없는 걸로 근데 보통은 다 두 번째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하고 두 번째는 거의 90 몇 퍼 97%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문제될 것 같긴 했고요 또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구나 라고 하니까 시험은 또 스킬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시험 점수에 따라서 뭐 어디 배치가 좀 다르고 나중에 인터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시험이 앞으로도 나중에도 계속 영향을 끼치나요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먼저 약사가 된 선배들한테 이 부분을 물어봤었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높은 점수를 받으면 좋긴 하겠죠 그만큼 내가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니까 시험이니까 외우는 것도 있고 뭐 이러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성취감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이 파운데이션을 지금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파운데이션 마친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이 영상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좀 얻고 싶어 하는데 혹시 뭐 대학교 생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약사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조언을 줄 수 있는 거 나 진짜 절박하게 느꼈다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뭐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친구 대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학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다른 학과 친구들 동아리 친구들이랑 어울려 노는 것도 너무 좋지만 결국에는 이 과정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과정은 팀 과제들도 많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저는 친구들의 도움을 되게 되게 많이 받았어서 친구들과 잘 1학년 때 사귀어 두면 친구들과 같이 의지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서 저는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친구들의 도움을 진짜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자기가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대학생활을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학교 다니면서 뭐 이렇게 좀 고비가 있었어요? 고비가 있었어요? 고비는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시험 때문에 네 시험 때문에 시험 때문에 아무래도 항상 전 또 겁이 많고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항상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친구들한테도 엄청 아 나 힘들다 모르겠다 근데 그러면 항상 주변에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교수님이나 아니면 담당 튜터가 있거든요 튜터한테 항상 모르겠는 거 걱정되는 거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프로액티브하게 교수님이나 튜터한테 다가와서 힘들다 도움을 뭐 이런 도움이 나는 필요하다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선배들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선배들한테도 도움을 꽤 받았던 것 지금 이 내용을 사실 저는 상담할 때 질문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이런 내용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혹시 우리랑은 사실은 되게 많이 차이가 좀 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왜 질문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한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 가르친 내용 외워도 되고 외운 걸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질문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대학교 시험은 한국 대학교 시험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객관식도 많았고 그렇잖아요 한국은 근데 영국은 고등학교 과정도 그렇지만 항상 다 주간식이고 문제가 되게 길고 답변도 항상 길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 토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대답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국제 학생들은 영어가 제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이해도나 문제에 대한 답변하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게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로컬인 영국인 학생들과 얘기하다 보면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질문하는 학생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게 쟤는 왜 저러지 무슨 문제가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고요 수업시간에서 이렇게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나 보네요 토론하는 과제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팀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잘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잘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담당하시는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항상 좀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런 과정을 좀 숙관을 해가지고 가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 파운데이션 하든지 대학교로 가든지 이런 준비를 먼저 파운데이션이나 L레벨 때 그 준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파운데이션이나 L레벨에 비해서 생년학생이 L레벨에서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킹스칼리지 약대 다니는 거하고 어느 정도 강도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1학년 때는 A레벨에서 배웠던 그런 과학 과목들을 위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1학년 때는 A레벨하고 비슷한 난이도도 많지만 예를 들어 피식스나 물리나 다른 과목들은 제가 하지 않았었는데 물리는 제가 하지 않았었는데 물리에 관한 것도 나오게 되고 다른 바이오러지나 생물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과목들도 있는데 그런 과목들은 A레벨보다는 꽤나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클리니컬 다른 학년이 높아질수록 있는 클리니컬들은 A레벨에서는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긴 한데 또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도록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든 하게 돼 그래요 지금 사실은 겁을 좀 주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도 영국은 한국하고 시스템이 되게 좀 다르다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된다 그리고 프로젝티브 아까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좀 물어보고 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계속 되게 좋은 질문을 계속 얘기를 해 준 것 같아요 선행생이 얘기해 준 게 거의 좀 전부인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고 교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답이 딱 외워서 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다양한 학생들이 얘기하다 보면 다양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그저 다양한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접근했던 것을 쓰는 것들이 영국 답이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혹시 좀 질문이 있는 분들 계세요 채팅창에 좀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행생이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을 해놓긴 했는데 저한테 연결 주시면 제가 선행생은 제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진혈머니 고맙게도 있네요 약사고식 기출문제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임상파트에서 론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사이트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 링크가 돌고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프로파메이지나 버터컵 이런 트레이닝을 가면 머킥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원하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는 있어요 학생들끼리 하는 제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제가 학생들 다 연락처 있으니까 제가 보내드리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멜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사고식 문제풀이 공부하실 때 두 명에서 세 명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동료들과 같이 하셨나요 아니면 혼자만 하셨나요 저는 학교에서 친해진 학교에서 친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과 항상 공부를 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할 때도 몇 주 바빠서 자주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서로 공부 잘 하고 있는지 체킹을 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같이 병원에서 일했던 친구들이랑 문제풀이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일 끝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가까워지고 나서는 그냥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로 취업하는 케이스도 있었나요 약사가 되지 않고 그냥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같은 거 안 하고 뭐 이렇게 약사 4년 졸업하고 가는 사람 있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약회사에 취업을 하고 제약회사에 취업을 한 친구들은 꽤 있었는데 보통 다 약사 면허는 다 땄던 것 같아요 혹시 진로가 대부분 다 약사로 가고 제약회사 가고 또 다른 분야로 어디어디로 가요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대학병원 가는 친구들도 많고 GP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많고 약국에서 간 대학회사도 많이 가는 것 같고 보통은 그게 많이 가는 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안 맞아서 그만두고 다른 거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긴 하고 약사 시험자들 안 보는 사람도 있나요 하다가 약사가 안 맞겠다라고 제 주변에서는 못 봤는데 찾아보기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진로계획 그리고 어떤 시험을 더 공부하실 계획이신가요 예를 들어 한국 약사 자격시험 같은 이렇게도 물어봤나요 저는 아직 잡서칭을 제대로 해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1년 동안 일과 시험을 병행을 하느라 전 끝나고 몇 달은 그냥 쉴 계획만 머릿속을 갖고 있어서 아직 잡서칭을 제대로 해보진 않았지만 제 계획은 GP나 아니면 대학병원에 지원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하는 거랑 한국 면허시험을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 한국에는 언젠가 들어와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원 마치는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물론 공부는 계속되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시험 합격한 거 축하드려요 그다음에 추가 질문이 있는데 오리엘 등수가 나온 후에 지원한 약국들이 다 떨어질 수 있나요? 떨어지면 남은 약국들 중에서 재지원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오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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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네 네 만약에 오리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오리엘 시험에 제가 전국 등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위 몇 퍼센트는 제가 아예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원한 곳에서 다 떨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떨어지게 되면 오리엘을 통해서 약국을 지원을 할 수는 없게 되고 아예 새로운 약국을 다른 뭐 다른 잡설칭하는 그런 사이트 웹사이트를 그냥 통해서 뭐 링틴이나 그런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약국의 일대일로 제가 지원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혹시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하는 동안에 어떤 비자로 트레이닝 하셨어요? 아 저는 그 그레주에이트 비자로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일은 적어도 한 1년은 더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일하는 곳이 달라지면 또 재지원을 해야 되는 면에 있어서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학위 그 다음에 석사 이렇게 마치면 2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그레주에이트 비자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영국에서 그 비자 만료가 되기 전에 지원을 하면 2년 비자를 주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지금 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1년짜리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쪽에서 스폰서를 해야 되고 하면 약간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여기가 학생들에게 그래서 그레주에이트 브루토가 좀 뭐랄까 좀 수월한 절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사람사랑 유학원 자랑을 좀 그래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람사랑 유학원과 함께 인연을 이뤄고 있는데요 항상 원장님이 학생들 문제 있을 때마다 되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고 저희 엄마는 아직도 제가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원장님께 여쭤보자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항상 되게 열심히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런 것도 불러주시고 혹시 사람사랑 유학원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믿고 맡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서연 학생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합격한 거 축하드리고요 조만간 또 뵐 수 있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멘